노원구가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벌인 결과 지역 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노원구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초중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실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률은 10.9%로, 이는 전국 평균 30.3%보다 2배 이상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1.1%의 응답률을 보여 2015년 2.7%, 2016년 1.2%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군은 고위험군 집중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해 조기 치료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.